분석 작업에 시나리오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시나리오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시나리오 1번 시트 클릭합니다. 월별 주문 내역서 표에서 세율이 현재 12%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에 월별 세금 합계가 입력된 G7셀과 그 다음에 G12셀, 그 다음에 G16셀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전에 문제의 셀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B18셀을 선택하신 다음 이름 상자에다가 문제 제시된 이름 세율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고 마찬가지로 G7셀을 선택하시고 우리 소개 1월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G12셀을 선택하고 소개 2월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G16셀을 선택하시고 소개 3월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십니다. 이름 정의가 다 되셨다면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B18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예측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추가를 클릭하셔서 시나리오 이름을 문제에 나와 있는 세율 인상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값의 변화가 있는 B18셀, 처음에 선택하셨다면 바꾸지 않으셔도 되고요. 선택하지 않고 오셨다면 B18셀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12%라고 되어 있는 값을 15%로 입력하시거나 또는 0.15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하시고 추가 누르시고요. 다시 두 번째 이름을 시나리오 이름에 오셔서 세율 인하라고 입력하시고 변경셀은 동일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에 12%를 9%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세율 인상과 세율 인하 두 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해 놓으셨다면 요약을 클릭하셔서 결과를 보실 건데요. G7셀과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12셀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16셀의 결과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셨던 시나리오 1번 시트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시트가 하나 추가가 되고요. 세율이 현재 12%에서 인상했을 때 15% 인하했을 때 9% 소개 1월부터 3월까지 값의 변화가 표로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출제 유형 두 번째 시나리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KS마트 특별기획전 원피스 판매 현황표가 작성되어 있고요. 마진율과 할인율이 셀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에 판매 이익금액의 합계와 이익금액의 합계 셀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름을 좀 정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익금액의 합계와 이익금액의 합계 셀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F10 셀을 선택하시고 이익금액의 합계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진율, 할인율이라고 이름을 정의하시면 되는데요. 기능을 하나 더 익히기 위해서 그냥 여기 A13 선택하고 마진율, 그 다음 P13 선택하고 할인율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요. 내가 이름을 정의하고 싶은 셀 위쪽의 이름으로 정의하겠다라고 A12부터 B13을 선택하신 다음 우리 수식 탭에 가시면 정의된 이름의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행을 가지고 이름으로 사용하고 싶은데요. 라고 첫 행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A13이 마진율로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B13이 할인율로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각 셀을 선택하고 이름을 정의하는 방법도 있고 범위를 지정해서 범위 정한 첫 행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름을 정의한다면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는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 값에 변화가 있는 데이터는 A13부터 B13의 데이터의 값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우리 예측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고요. 추가를 클릭하신 다음 첫 번째 이름에다가 시나리오 이름을 이익 증가라고 입력하시고 다음 값의 변화는 아까 선택하고 오셨기 때문에 따로 지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처음에 지정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35%를 45%로 5%를 3%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추가 누르셔서요. 시나리오 이름에 오셔가지고 이 감소라고 입력하신 다음 확인 그 다음 25%로 감소했을 때 할인률을 8%를 했을 때 입력하신 다음 두 개 시나리오를 다 작성했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면 이익 증가와 이익 감소가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에 대한 결과는 이제 판매 금액에 이익 금액에 대한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요약 누르셔서 E10과 F10에 대해서 보고 싶은데요. 라고 E10과 F10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마진율과 할인률에 따른 값의 변화에 따른 합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출제 유형 예제를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3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 8월 학원 운영 현황표에서 현황표에서 감옥당 수강료와 강사료의 값이 셀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에 이 금액의 합계 셀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 이름 정의할 부분이 있다면 먼저 A14와 B14를 감옥당 수강료 어? 위에 있는 셀의 내용하고 동일하네요. 강사료 그럼 각각 클릭해서 이름을 정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앞에서 배우셨던 방법처럼 범위를 지정하시고 수식에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첫 번째 행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름을 만들 건데요. 첫 행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이름 정의가 되어 있고요. 다음은 이익 H10세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름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이름 상자에다가 이익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십니다. 네, 그 다음 이름 정의가 되셨다면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A14부터 B14를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예측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추가를 클릭하셔서 우리 시나리오 이름은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시나리오 이름 10% 인상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4만원의 10%가 인상되면 4만4천원이겠죠. 90만원의 10%를 인상하면 99만원이 되겠죠. 입력하시고 확인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을 입력합니다. 문제에서 20% 인상이라고 되어있으면 입력하신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4만원의 20%면 4만8천원이 돼요. 그 다음 90만원의 20%면 108만원이 됩니다. 해당된 값을 입력을 하시고요. 8만원 하나 더 넣어야겠네요. 동그라미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10%와 20% 인상에 따른 요약에 가서 우리는 H10셀에 대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어있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 살펴보셨습니다. 자 Notice